2016년 골목한책방 왕쇼 FM에서 들어주셨던 청취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느새 올해 드디어 100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. 100회를 하고 났을 때 저희가 얼마나 나이 들었을지 감은 안 오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그 심정, 그 마음 그대로 열심히 그때까지 더 열심히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2017년은 닭의 해이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닭처럼 콕콕콕콕 재미있는 책을 콕콕 지워서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2016년, 17년 계속해서 여러분 몸 많이 받으시고요.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